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했습니다. 구독자님들 명절날 뭐하세요? 놀러오세요 구경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세상에 300평 규모 300평의 하우스를 저 혼자 닫습니다. 구경거리 많습니다. 넓습니다. 주차 확실합니다. 구경 안 할 데가 없고 못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구경할 맛 나지. 다남다육이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지은 아이들 예쁘게 만든 아이들 구독자님께 소개해주는 아이들이 몽땅 있습니다. 이아이여 프랭크 슈퍼클론이라고 합니다. 슈퍼클론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슈퍼클론이라고 붙여지면 무조건 미스코리아 진 미스코리아 진 그중에서 인물이 가장 환한 놈이다. 그 말입니다. 아유 세상에. 자 프랭크 슈퍼클론 조금 많아요.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제가 언제 원종 1세대 프랭크라고 써있죠? 프랭크 뭉크? 자 요 아이는 정말로 이렇게 예쁘게 키웠고 이 아이도 프랭크 슈퍼클론이 맞습니다. 아유 세상에 내가 말했잖아요. 저는 제가 키워봐서 중간에 잘 안 되거나 또 까칠하거나 또 순하지 않은 아이들은 구독자님께 소개조차도 안 합니다. 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이 와서 아 뭐 있어요 그럼. 아 나 그거 안 키워요. 왜? 잘 죽어서요. 이렇게 표현을 가끔 합니다. 간호.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아이들은 아 짱짱하고 튼튼하고 잘 버티고 우리 집에서도 엄청 잘 키우고. 자 프랭크 중에서 미스코리아 진. 자 그냥 어려운 게 프랭크라고만 써주시면 제가 이름은 정확히 써드립니다. 프랭크 슈퍼클론 가격은 3만원 포트는 14.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 이렇게 예쁠 수가. 반질반질합니다. 그냥 짱짱합니다. 상처요? 상처는 유통 중에 생길 수 있으나 아래 입장일 경우는 제가 조금 눈 감고 있고 그러면 제가 또 어떻게 해요? 아유. 자 프랭크 중에서도 인물이 원한 슈퍼클론이었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아이잖아요. 원종 애보니 슈퍼클론 1930 하면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이고 그래. 원종 애보니 중에서 인물이 가장 환한 놈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슈퍼클론이라고 붙여준다. 아유 세상에 이거 누구 새끼용? 내 새끼라고. 나는 이렇게 크게 키우지 않겠다. 절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똑같은 아이여도 작은 데다 이렇게 식재하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크지 않고 달구어지고 나는 포스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내 체격, 다육이의 체격보다 좀 큰 데다 심으면 이렇게 멋지게. 자 얘는 원종 애보니 슈퍼클론 가격은 만원. 아유 착하다. 아유 그 옛날. 그 옛날도 아니요. 19년도, 20년도 만에도 이런 애들이 다 5, 6만 원대 했었지요. 아유 뿌리 없는 애들도 막 몇 만원? 15만 원 했었어요. 15만 원, 15만 원. 19년도에. 자 원종 애보니 슈퍼클론 프랭크 슈퍼클론. 아유 프랭크 슈퍼클론은 제가 제한을 둡니다. 두 개 이상은 절대로 제가 주문받지 않습니다. 두 개 이상 하지 마세요. 아유 수량이 없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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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 영상이면 아 구성날 어디 간다고요? 이와랜드 놀러 온다고 정상 영업합니다. 아유 저희는 네 맞아요. 어른도 다 가셨고 또 우리 아이들이요. 맞아요. 우리 딸아이가 또 출산해서 또 그죠? 오지도 않습니다. 오세요. 이와랜드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지난번에 대단히 많이 구매하셨잖아요. 2차 물량 들어왔습니다. 자 이 아이요. 썸싱 와인이라고 합니다. 아유 발음 좋다. 자 썸싱 와인이 얼마나 멋지냐면 세상에 나 이렇게 멋지네.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에 구매할 때는 이런 색상이었으나 맞아요. 언제? 20년 9월 달에 들어온 아이 보니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도 썸싱 와인이 왜 썸싱 와인이냐 여쭤봤습니다. 그 만드신 분. 그랬더니 와인 색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와인도 나름이네요. 화이트 와인. 아유 세상에. 썸싱 와인. 가격이 착합니다. 아유 세상에. 내 주머니는 두둑한데. 썸싱 와인 만 원. 아유 새끼들이 그려. 늘 작년 추석 때까지만 해도 계좌이체를 해줬는데 올해 명절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딸이 엄마 계좌이체 주니까 돈을 줘도 준 것 같지 않아서 제가 현금으로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아이고 고맙다. 야야. 고맙다. 다 여기 사야지. 자 구정 명절날 뭐 하세요? 이와린드 오세요. 놀러 오세요. 구경하러 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구경거리가 많은들 300평이 전체 판매 매장. 화분이요.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저희가 지금. 아 이불이 닫혀졌네요. 저희가 그 베란다 같은 차 한 잔의 여유가 써있는 지금 현재 이불이 있는데 그 뒤에 공간에 그 뒤 공간에 저희가 그 화분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 화분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다육이집에서 넓고 깨끗하고 다육이 어마무시하게 많고 화분 엄청 많고 구경오세요. 구정날 정상영업합니다. 아유 자랑할 만하지. 그러면 명절때 어디 가요? 자 이 아이요. 그 예전에 언제 19년도에 제가 요만한 아이를 구매해서 요 정도에 키웠습니다. 홍상생술입니다. 홍상생술이요? 아유 세상에. 아까 그 가고는 또 얼굴이 또 틀려요. 완성품? 묵은 아이를 보면 다른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아이는 홍상생술 가격은 2만원. 아까 프랭크 슈퍼클로는 3만원. 좋아 죽지. 그럼요 세상에. 내가 아이고 한판요. 저희는 품종별로 거의 평균 100개 정도씩 들어옵니다. 왜? 매장이 넓은 게 다 못 채워. 어머 세상에. 야는 또 왜 안 갖고 왔지. 파인로즈 구독자님들 제가 2두로 보여드립니다. 먼저 주문하시면 삼두 제 눈에는 그 이상도 눈에 띕니다. 자 파인로즈가 얼마나 예쁜지. 어머 그 묵은 애기를 왜 안 갖고 왔지. 세상에 나는 이 아이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파인로즈 군생이라고 표현할게요. 3만원. 저희가 파인로즈는 종류가 많습니다. 파인로즈 군생이라고 주문을 해주세요. 왜? 금 외두도 있지요? 금 군생도 있지요? 파인로즈 로젯 하나짜리는 만원에도 판매하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자 파인로즈 군생 3만원. 아유 세상에 파인로즈. 아니요. 받아 봐요. 지금은 제가 맞아요. 해가 오늘이요. 비가 연장 매치로 오니까 그냥 영상이 그냥 거무칙칙한데 놀러오세요. 구경하러 오세요. 구경 구정날 명절날 정상영업합니다. 넓은 데로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300평 주차 공간 확실합니다. 아유 자 옥연. 아 아 차 안 되고 대중교통 계약역에 오셔서 전화 주시면 모시러 갑니다. 계약역에서 걷긴 먼 거리. 자 옥연이고 가격은 15,000원. 제가 그 처음에 다육이 시작할 때 아는 지인이 7년차 언니가 저한테 오견을 주면서 그래 성공해라. 다육맘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오견을 줬어요. 희망이 보인다는 뜻을 가졌다고 하는데 진짜요? 그래요요? 오견이고 14.5cm. 아까 프랭크 슈퍼클론 식재되어 있는 분해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5,000원. 꽃이 정말 예술이에요. 어머 야는 숲 많은 애도 있네. 그죠? 캡처하시면 제가 맞아요. 찾을 수 있는데 캡처하지 않으면 제가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뒤에 한 번만 보고 제가 여기 농사 짓는 공간이에요. 가장 그 여기가 맞아요. 뒤쪽이죠. 일본 꽃염자도 다 나갔어요. 제가 영상도 찍지 않았어도 다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 퍼플 샴페인. 세상에. 어머 퍼플 샴페인. 제가 이 아이는 대품으로 키우고 싶어서 농사 짓는데 이번 명절 때만 출하할 예정입니다. 왜? 선물 같은 아이이기 때문에. 퍼플 샴페인 가격은 2만원. 에이 만져보세요. 만져와서 제가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 다 만져보세요. 흐물텅 흐물텅 아무도 없어요. 왜? 엄청 짱짱해요. 저희는 300평에 환풍기가 50개가 24시간 돌아갑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환경 좋은 곳에서 자란 아이 구독자님이 구경하기만 해도 힐링하고 놀러오세요. 점심때 오시면 떡국을 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퍼플 샴페인 보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가격 2만원. 아이고 세상에 가격 2만원. 퍼플 샴페인 가격 2만원. 이번 명절 때만 제가 출하를 하고 그리고 제가 분을 바꿔서 크게 키워서 출하할 예정인 아이. 키우는 아이, 굳히는 아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 샴페인. 어메 세상에. 독일 샴페인 군색 2만원. 저희가 다른 영상에 목둥이 15,000원 소개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휴 얘는 될 것도 아니야. 왜? 이도 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아휴 신났다. 아주 그냥 지가. 이봐 하나. 최소한 이 정도 군생이에요. 다르잖아요. 돈이. 자 받으시면 제가 이 아이도 무진장 적심을 해서 무진장 애를 써서 이렇게 굳히면 왜냐면 키우기만 하면 너플너플 하잖아요. 그럼 그럼. 아휴 세상에. 자 보셨어요? 자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만 드립니다. 구정 연후에 정상 영업합니다. 300평 규모에 대단히 넓고 대단히 깨끗하고 대단히 많은 아이들 구경 오세요. 놀러 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그 정도는 해야지 구경할 맛 나는 거 아닌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메스트로 대품 지난 영상에서 아이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미국 레드마리아 그리고 돌기마리아 금 멕시코마리아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더 없냐고요? 있지요. 영상 담는 아이들만. 자 아메스트로 이 아이는 15cm. 아 15만원 15만원. 아휴 세상에 15만원 15만원. 아메스트로 15만원. 자 보세요. 제가 한 번만 만져볼게요. 한 번만 만져요. 짱짱합니다. 짱짱합니다. 아주 독댕이 독댕이. 짱짱합니다. 아메스트로 25cm이고 가격은 15만원.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 아이를 너무 많이 품어 가셔서 컬리아. 컬리아는 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협이 많잖아요. 아휴 나한테 자꾸 이거 어떡하냐고 물어보면 어떡해요? 잘 잘 잘. 컬리아라고 합니다. 가격은 4만원. 아 얘는 15.5cm 포트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다시 찍었는데 왜냐하면 어느 구독자님이 릴리패드를 그냥 여기서 다 싸그리. 그냥 몇 개를 가져갔어요. 이봐 구멍이 뻥뻥 났어요. 자 릴리패드는 이렇게 그 녹색 녹색의 장미 형상을 가진 아이고 참으로 굳혀졌을 때 너무 예쁜 아이 만원이요 만원. 릴리패드 릴리패드 가격 만원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릴리패드 참 좋아합니다. 꽃도 예쁘고 장미 모양의 녹색 장미 모양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아이고 프랭크 슈퍼클론 진짜 이쁘다. 못 품어가면 자 빨간 구정날 정상 영업합니다. 300평 규모이고 깨끗합니다. 많습니다. 화분요 진짜 많아요. 자 다육이 구매하시고 화분도 많은 데서 구경하시고 가장 좋은 쑥쑥이를 받아갈 수 있는 저로의 쫀스 놀러오세요. 아유 세상에 그러면 이런거죠. 우리 동네 구멍가게 몇평 크다 작다를 표현합니다. 좋다 나쁘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집은 우리 집 앞에 문방구 갔어요? 어머 그려 나는 마트에 문방구가 그러면 물건이 수량이 다르고 다르죠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춥스 외두 외두는 무슨 외두야 아가가 다 있는데 이 아이를 외두로 보내드립니다. 가격은 만원 그리고 이 아이는 군생으로 보내드립니다. 가격은 만이천원 이렇게 확실히 이두가 되어 있는 아이는 이두짜리로 계산 군생으로 하고 요정도도 이두이긴 하나 외두로 계산 아유 마음도 착하다 아유 나 프랭크 슈퍼클론이 어쩜 좋아 아유 내가 참 그 눈 아른아른하게 생겼어요 아른아른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집시 대품 대품 아유 세상에 몇 센트냐 야는 몇 센트 4만원 4만원 그 다음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오모 세상에 이 아이 본 적 있어요 제가 철화 중에서 저는 철화가 진짜 많거든요 마리아 철화 그 다음에 챌린저 스토리 철화 뭐 지난번에 참깨 마리아 나는 가장 이쁜게 이 아이예요 돈이 싸요 돈이 싸 먼디 철화 가격은 만이천원인데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포트는 12cm인데 조금 덜 찬 아이도 있고 조금 덫 찬 아이도 있고 아유 니조가리 땡땡 왜냐면 그 얘기는 일자형이다 그 다음에 원통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풀려서 로젯이 어마어마한 이 먼디 철화 먼디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합니다 왜 색상이 예술이에요 철화 중에서 예술이에요 색상이 예술이에요 이렇게 멋집니다 먼디 철화 어우 싸요 싸요 많이 저는 싸요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제가 이 아이들은 오래됐습니다 목대가 목질이 완전히 다 됐잖아요 그리고 나는 군생이 좋다 그러면 적심이라고 하세요 제가 뭐해요 다람다육이 적심 대빵 적심 대빵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적심 하시면 적심 해드려요 왜 군생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굳었을 때 정말 멋집니다 제일 좋아해요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초보 시절에 양촌에 그 매니아 10년 넘으신 그 언니가 구경갔더니 세상에 야르르 그 도웬도 화분 사각에다 쫙 10개 정도로 심었는데 내가 그냥 뿅반했어요 아휴 세상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가격은 2만원 아 나는 작은거 원한다 그럼 만원짜리가 2매대 말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명절이잖아요 명절 그래서 이 아이를 출하합니다 스파이시 적심에서 군생이 이렇게 나오는 아이 짱짱짱짱짱 셀 수 없어요 제가 둘 셋까지는 세는데 그 이상은 셀 수 없어요 이 아이를 군생 가격은 2만 5천원에 제가 이런 아이를 처음으로 출하합니다 왜 어머 세상에 갔는데 내가 꼭 맘에 드는데 왜 안 판다고 그러냐 지랄 그거 그러니까 팔아야지 특별히 특별히 요런 아이 지난번에 제가 적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컸어요 아휴 2만 5천원에 스파이시 적심 군생이에요 적심 군생 가장 먼저 주문하시면 송짱을 먼저 저희가 착착착착착착착 하기 때문에 먼저 주문하신 분이 이렇게 요런 아이들이 가겠죠 요런 아이들 먼저 주문하세요 그러면 먼저 가장 먼저 1등으로 선별해서 갑니다 저처럼 약간 구미 딱 뜨잖아요 그러면 분리해요 왜 송짱 순서대로 하잖아요 어머야 목대가 졌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 이발 목대가 있네 그렴 가다가 또 오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 이렇게 목대가 다 졌네 그렇죠 입장도 짧아 이 정도로 묵히려면 제가 우리 하우스에서도 1년 더 묵힙니다 1년 더 묵혀야 여기가 이렇게 목질화가 돼요 지난번 만원짜리는 목대 목질 안 됐더만 그렴 아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적심해서 적심 대빵이라고 할만하지요 자구가 이렇게 많은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적심을 해 자 스파이시 가격은 2만 5천원 그 다음에 오늘의 임영웅 어머 나 갈 것도 많은데 여기서 끊어야 돼 레종인데 요아이 이두 외두도 있습니다 나는 이두달라 삼두달라 외두달라 하셔야 해요 가격은 같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윤모 이뻐라 얘가 레종이에요 저는 레종을 정말로 1등으로 좋아합니다 왜 저희 매장에 오면 출입구에 레종이 한 10개 정도가 쫙 있어요 1번 매대의 한 앞줄에 1번 줄에 그래서 얼굴이 다다른 환엽인 아이 세엽인 아이 변이가 된 아이가 모두다 자 이렇게 해서 아휴 세상에 레종은 자 아까 1도 외도 2도 그 다음에 삼두 원하시는 데가 아무리 강조해도 제가 프랭크 슈퍼클론이 아른아른 하는 거는 어찌할 수 없어요 아휴 멘디 멘디 철하도 아휴 이 가격이 진짜야 멘디 철하 이 가격이 진짜야 아휴 진짜 가격 12,000원이고 프랭크 슈퍼클론은 가격 3만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와랜드에서 구경했고 소문만 듣고도 줄 서서 구매하시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자 명절날 쉬지 않습니다 정상영업합니다 주차공간 빵빵합니다 놀러오세요 구경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하늘이 참 멋있습니다 비늘 구름이라고 할까요 예 지금 해질랜드 역인데 저희 이와랜드는 이런 간판이 앞면과 뒷면에 두 번 두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하시고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네 장환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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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어서 일구여다라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 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 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배양토는 배양토는 약 20%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10가지 재료를 전부 다 동동동동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죠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 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읍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창읍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읍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읍이에요 왜냐면 창읍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배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읍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읍입니다 창읍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읍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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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 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씁니다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천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천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여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300g에 5천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1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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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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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